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7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벌써 8번째 종합 우승인데요. 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프랑스 베스 아레나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은 금메달 1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하며 종합 우승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전 세계 27개국 42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총 44개 직종에서 경쟁을 펼쳤으며 우리나라는 34개 직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정보기술 IT 분야에서 총 10개 직종 중 8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괴채국인 프랑스와 중국, 일본 등을 제치고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